안녕하십니까 남한삼이 물린다 tv 미국 etf를 사랑하는 남자 레버리지 곱하기 세뱃자 쓰는 강큰 싸남자 들 때마다 시부라를 외치는 남자 음봉분할 무한면스법으로 실패하지 않는 남자 원금 2,500만원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해주시 1년 1교차 짱이 남삼이 물린다 입니다 와 원화투자산 5310만원 좋습니다 오늘은 종목들이 하락하고 있습니다 시부라를 계속 올라갔으면 좋겠는데 제일 먼저 실전투자대회의 성적을 알아보겠습니다 6,366명 이고요 저의 유적수익률은 60% 입니다 유적수익률 순위는 16위 0.3% 상위 0.3% 이고요 한달 반 한달반만에 60% 넘는 수익을 거두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합니다 저는 어제 하락할 때 SEA 1.65에 매수를 했고요 델타를 40.2에 매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버진글러시 홀딩스 1.96에 매수를 했고요 카니발 2.2에 매수를 했습니다 먼저 어제 매수한 카니발 370만원에 들어가 있는 종목이고요 22.3달러 제 평균 단가입니다 현재 카니발이 제 평탄가까지 내려오고 말았습니다 CCI 스토 캐스팅 슬로우 그 다음에 RSI도 지금 36인데 저는 이 종목도 바로 매수를 해보겠습니다 떨어진 가격 이 정도에 매수를 할게요 이 정도 LOC 바로 이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아 카니발 고점 대비 18% 정도 빠지고 있습니다 너 카니발 너 시벌 종목 될래? 너 에널지우처 맨날 시벌 종목 될래? 너 빤다고 열대 되니까 내가? 자 카니발 지금 현재 빠지고 있습니다 전 쫄지 않습니다 저는 매수를 합니다 CCI 스토 캐스트로우 우물에 있죠 RSI도 역시 50미터로 있을 때 저는 매수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잘 보세요 제가 여기서 반등을 했을 때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큰 비중을 쉬었다고 생각하고 몰빵 투자를 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너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수들은 이럴 때 반등할 때 매수합니다 CCI 스토 캐스티 슬로우 RSI도 체크 안 하고 매수하는 거죠 그러다가 이렇게 반등하다 좋다 좋다 하다가 이게 나가 떨어지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어떻습니까? 저는 떨어질 때마다 매수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탄가가 이 정도까지 받게 되지 않습니다 자 매수하실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매수할 때 저는 항상 말했죠 CCI 스토 캐스티 슬로우를 확인한다고 제가 이 정도에서 떨어질 때 매수를 했습니다 또 떨어진 매수 이렇게 매수를 해야지만 평탄가가 낮아지지 무엇도 모르고 이 정도에 들어갔다 체크도 안 하고 들어가면 이러면 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현재 카니발 이 정도 종목이 있지만 저는 31달러까지는 분명히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버진 갤럭시 홀딩스 드디어 플러스가 되었습니다 아 제가 뜰 때 매수하고 또 뜰 때 계속 정규장이 뜰 때 매수하고 계속 매수했습니다 끝내 제 평탄가보다 높은 가격입니다 유럽 때 매수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럴 때 뭣도 모르고 이렇게 CCI도 체크 안 하고 올라간다 나도 올라가겠다 아 여기까지 올라가겠네 매수 이 개미 투자자 아닙니까 여러분 다 여기서 올라가면 좋은데 안 올라가면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가면 좋지만 안 올라가면 큰일 난다 그래서 항상 이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근데 만약에 올라가서 진짜 기분 좋고 올라갔는데 이 매매법은 한 번은 성공할 수 있다면 두 번 세 번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번 실패하면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잡는 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나만 사면 물린다 이때까지 매수를 했는데 매수하면 올라간 적이 많습니까? 물린 적이 많습니까? 물린 적이 많지 않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사면 물린다 저는 이렇게 변동성이 좋은 종목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지금 현재 요정도 밑에 가격이 아닙니까? 평탄가 요런 종목 계속 모아가는 겁니다 많은 비중 필요 없습니다 조금씩 적금식으로 모아가면 언젠가는 또 올라갈 때 요까지 올라갑니다 그럼 70% 정고점 70%까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요런 종목 강끈 상란자만이 할 수 있는 종목이죠 다음 종목 S1A C브라이 마이너스 5%밖에 마이너스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뜰 때마다 계속 매수를 해서 평탄가 요정도밖에 안됩니다 제가 만약에 요기에서 몰빵 투자를 했다면 저는 계속 초조한 거 뜰 때마다 C브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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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뜰 때마다 매수라니까 평탄가가 낮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매수 하겠습니다 요런 종목 한번 급등해 놓을 수 있습니다 요정도 가격에 모래쪽 뜰 때마다 적금식으로 넣는다 적금식으로 이만큼 그리고 LOC도 요정도에 긁겠습니다 LOC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다음 종목 FNGU 23% 정도 수익이 나고 있는 종목인데요 저평당가 33%고요 440만원에 들어가 있는 종목입니다 오늘 하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락이 나온다고 음봉이 떴다고 매수하면 안됩니다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RSI가 요정도 있잖아요 솔직히 여기서 매수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를 먹겠습니까 여기서 몇 프로 몇 프로 못 먹습니다 그러면 언제 매수한다 혹시 올라가면 좋죠 올라가면 뭐 먹어봤자 몇 프로 5% 3% 그래서 이런 종목은 RSI를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특히 레버리스 상품은요 여기서 많이 떨어진다 RSI가 50미터로 가야만 매수를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 매수할 탐행이 아닙니다 지금 매도할 탐행입니다 여기서 만약에 내일 떨 수가 있습니다 올라가면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종목의 수익이 내면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못 샀다고 아쉬워할 필요 없어요 현금도 보유하고 있는 게 큰 기계 비용을 가지고 있는 거랑 똑같습니다 요게 사면 어떻습니까 먹을 수가 있잖아요 요 가격에 많이 사면 요 가격에 많이 샀다 이런 가격 이런 가격에 샀다 마음이 떨어질 때 얼마나 편합니다 그리고 몰빵 투자를 하고 분할 투자를 했다 뭐 떨어져도 걱정 없는 겁니다 하지만 와 요게 확실하다 큰 금액 넣었다 그러면 떨어질 때 견디기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꼭 CCI를 체크하셔야 합니다 음봉이 떴다고 지금 매수하지 말고요 만약 내일 반등이 나오면 가지고 있는 종목 올라서 좋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 저는 요종목 42달러에 매도를 할 겁니다 혹시 정규정에 올라갈 수 있으니까 저는 바로 매도를 걸어보겠습니다 42달러에 분할 매도 차근차근 이 정도 매도하고요 42.5달러에 다시 한번 분할 매도 분할 매도 를 하고 43에 분할 매도를 하겠습니다 혹시 43.5달러에도 분할 매도 뭐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심하입니다 떨어지면 저는 안 삽니다 요정도에서 RSI가 50미터로 뗄 때 사겠습니다 한 요정도 하게요 36.37. 아 36.35달러에서 많이 떨어진다 하락이 온다 그럼 저는 다시 한번 더 분할 매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평당가가 낮아지고 좋은 수익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떨어졌다고 매수하면 안됩니다 지금 매도할 타이밍입니다 여러분 자 SOS에 자 보십시오 지금 떨어지고 있습니다 RSI가 아직 53입니다 저는 매수를 안하겠습니다 여기서 매수해봤자 제 배중이 많고 만약 더 떨어지면 그때 매수하겠습니다 이거 매수했다 그럼 평당가 올라가는 게 만약에 올라가면 올라가면 좋죠 난 올라가길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추가 매수를 안합니다 올라가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서 저는 좋습니다 이런 매매를 하셔야 아마 평당가도 낮아지고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습니다 SOSL 요 정도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떨어지면 다시 싸게 잡아야 합니다 여러분 자 자 그리고 TQQ 똑같아요 요 정도 요 정도 TQQ도 요게 살 수가 있어요 사가지고 올라갈 수 있다는 게 살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어떻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 안 삽니다 올라가면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올라서 수익나서 좋고 떨어지면 현금 비중 했다가 다시 사면 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올라갔다 사야겠다 또 떨어지네 사야겠다 이런 식으로 자전 매매를 하면 평당가도 높아지고 좋은 매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꼭 RSI 꼭 RSI 체크를 하셔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대체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BULZ도 한번 볼까요 다 똑같은 겁니다 이거 RSI 50이 안 됐죠 요 사지 마시고 떨어진다 RSI가 떨어진다 그때 음봉 분할 매수를 하십시오 떨어지면 계속 사면 됩니다 근데 요게 샀다 사도 됩니다 사갖고 오르면 좋죠 한두 번 세번 네번 올라갔다 그 대신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데 요놈 매매는 한번 실패하면 습관이 걸리면 안 좋은 거예요 지금 현재 BULZ 가지고 있잖아요 그럼 내 올라간다 그럼 갖고 있는 만큼 수익만 내면 됩니다 여러분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여기가 아닙니다 추가 매수할 타이밍은 RSI RSI 50 밑으로 떨어지고 CCI 스토키스 슬로우가 우무 밑으로 근처에 있을 때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주식은 시간이 많습니다 우리가 뭐 하루하루 할 거 아니잖아요 평생 할 거 아니잖아요 할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익을 내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리고 ASM에 한번 볼까요 ALS에 어떻습니까 지금 떨어졌죠 제가 요거 반등할 때 만약에 샀다고 생각하면 계속 올라가면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안 올라갔잖아요 끝내 만약에 샀다 올라갔다 올라가네 그럼 뭣도 모르고 상승할 때 샀다 그럼 이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뭐 그럼 어떻습니까 초조해 초조해 그래서 저는 이게 떨어질 때 사는 거예요 지금 ASMA 그럼 사야나 안 사야나 현재 RSI가 50 밑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요 종목은 음봉이 뜨면 매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얼마에 매수하냐 얼마에 매수하냐 저는 그냥 요정도 가격에 걸어놓습니다 이정도 740달러 740달러 정도에 걸어놓겠습니다 뭐 요정도에 걸지 않고 바로 걸어볼게요 740 740 740달러에 매수해보겠습니다 걸리면 좋고 안 걸리면 심합니다 이정도는 돼야지 저는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주 되게 비쌉니다 1040달러에 비싸긴 비싸네 진짜 돈도 없는데 다음 매수 다음 종목 카니발 보잉 카니발 보잉 면헌 종목을 매수를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CCR 스토케스팅 슬로우 우물 있죠 RSI 여기 있습니다 그럼 면헌 데 분허매수를 해놔야 돼요 왜 언젠가는 오르니까 지금 매수해도 평당가는 계속 낮아집니다 적금식으로 든다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만 상승할 때 상승할 때 크게 묵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뭐 올라갈 때 뭐 비중 많이 실으면 뗄 때 초조함이 있습니다 하지만 뗄 때 분허매수하는 전략으로 쓰면 초조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분허매수할 때는 항상 CCR 스토케스팅 슬로우도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카니발 보호인 델타는 경기민간주입니다 언젠가는 코로나가 종식이 될 겁니다 종식이 안될 수도 있죠 하지만 비행기도 뜨게 되고 그는 이런 종목은 테마주로 기대감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종목을 삽니다 다음 종목 CW 지금 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이때부터 이렇게 사서 끝내 모아갔죠 이 종목은 중국 IT 기업 흐름을 추정하는 이테프 상품입니다 중국이 지금은 많이 안 빠져가지고 빠져있는데요 언젠가는 올라갈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뜰 때 조시 분허매수해야 합니다 이런 종목 RSI 스토케스팅 슬로우 CCR 의미가 없습니다 떨어진다 그러면 소액으로도 계속 모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언젠간 중국발이 올라가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절대 큰 비중 실으면 안됩니다 여러분 자 제가 이런 식으로 평단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왜 지금 파란색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이것만 보다 저희 매매법 음봉분할 무한매수법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올라갈 때 사면 안됩니다 항상 떨어지고 CCI 스토케스틱 슬로우를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다 오늘도 감싸고 커져가는 제 계좌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